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부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중량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반복 횟수와 세트를 진행하는 방법 혹은 해당 부위의 트레이닝 빈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강가하고 계시는 타임운덜 텐션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운덜 텐션은 일반적으로 이완 혹은 수축 동작 진행 시 진행 시간의 길이를 늘려줌으로써 근육이 자극과 부하를 받는 총 합계 시간의 길이를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동일 중량, 동일 반복 횟수를 진행하더라도 더 큰 자극을 근육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상대적으로 적은 중량과 반복 횟수로도 더 큰 자극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절이 받는 부담은 줄이고 부상의 예방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안전하게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밀기 동작에서 타임운덜 텐션을 늘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폭발적으로 1초 수축, 이완은 느리게 3초 이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퍼즐을 병행한다면 반동의 최소화와 함께 더 많은 자극을 해당 부위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넷머스 커넥션을 강화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자극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렇게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트 종료 후 FST7과 비슷하게 해당 부위를 지어짜 줌으로써 근육이 자극을 받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기기 동작에서도 동일하게 수축은 폭발적으로 1초 수축, 이완은 느리게 3초 이완을 가져가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기 동작과는 반대로 이완이 아니라 수축 후 퍼즐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타임운덜 텐션을 늘려주는 방식은 케이블을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프리웨이트와는 다르게 구간에 따른 부하의 변화 없이 일정한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임운덜 텐션을 늘려주는 방식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8에서 12회로 진행하되 총 운동시간의 길이는 약 1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임운덜 텐션의 경우 여러가지 말이 많은 방법인데요. 여러 논문들이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에 의하면 근성장의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고중량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관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면 충분히 이점들이 많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는 타임운덜 텐션에 따른 근성장의 변화는 일반적인 고중량 훈련과 비슷했다고 알려줍니다. 몇몇 경우는 빠른 템포의 고중량 훈련 시 근력과 근성장에 더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대부분의 운동은 중량감 있는 운동을 진행하는 세션들로 구성하되 언급된 몇가지 경우들 고중량을 사용할 여건이 안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혹은 관절이 좋지 않을 때 타임운덜 텐션을 늘려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상 예방과 근성장 모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부스터 음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Gorilla Bomb에서 라니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전제품 2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